얼핏 보면 이 작곡을 하는 작업실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여기서 챌린지 하나요? 저희가 이제 부스 챌린지가 있거든요. 올려라. 아니, 왜냐하면 여기는 아예 부스잖아요, 그냥. 가수들이 정말 많이 지나갔습니다. 대단한 가수분들이 남의 화장실에서. 보통 이렇게 앉아서. 여긴 진짜 같다. 녹음 들어가겠습니다. 큐. 난 자유로워. 드납은 하늘 같은 머릿속. 잠시만요. 네? 너무 좋아요. 인트로 너무 확 느낌이 오는데. 자유에서 조금 더 프리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느낌 살려주세요. 갈게요. 큐. 난 자유로워. 자유롭게. 날아볼게. 네.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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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놀랐어. 본인도 놀랐어. 프리덤. 프리덤. 자, 거시에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시면 다이닝공간이에요. 다이닝공간에 따라오겠습니다. 뒤쪽으로 윈도우시트가 있어요. 너무 느낌이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개반되는 느낌이에요. 창 설계를 되게 잘 하셨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장인가요? 어? 네, 밑으로. 그 보니까 위에도 수납이 있습니다. 아! 위에도 이렇게. 이쪽까지 지금 주방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 옆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 수납 아이디어네요.